내일부터 안 간다고 말했는데? 그건 네 사정. 갈 때 가더라도 네 책임은 다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나도 책임감 있게 네 자전거 다시 돌려주려고 여기 왔잖아. 설마 우리 조에 똥만 던지고 튀려는 거 아니지, 무책임하게. 너 들었지? 나 수행평가의 여왕인 거. 내가 너를 우리조로 받아줬으면 너도 그만큼 성의 표시... 여기... 눈... 눈에 뭐 들어갔어? 봐봐. 그... 봐줄게, 눈. 아니, 나 말고. 여기. 신정벌지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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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